많은 연예인이 정말 정말 많은 이제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피부 좋은 주름 없는 그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크림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아이크림을 어떻게 쓰느냐? 무려 처음 분 받으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세수하시고요. 고민되면 부위 있잖아요. 온 얼굴에. 스킨 안 바르고요? 스킨을 왜 안 바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스킨 절대 바르지 마세요. 바르실 필요가 없는 게요. 물론 저도 이제 화장을 아니 세수를 하고 이렇게 딱 두 개를 찍는데 제가 지금 바른 부위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있으신 그 부위 부위이실 거예요. 폐이죠. 늘어지죠. 쪄지죠. 까치발 주름 타고 타고 더 생기죠. 길어지죠. 이 부위에 세수하시고 스킨 건너뛰시고요. 다 이렇게 얼굴에 가볍게 먹인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몇 번 문지르지도 않았죠. 정말 내 얼굴이 정말 이거로 좋아해. 피부가 진짜 이게요. 바람. 여러분들은 하실 일은 펼쳐놓기만 하시죠. 굳이 두들기고 뭐 하는 기계가 없으셔도요. 안 하셔도 피부가 알아서 갖다 먹어요. 알아서 쫙쫙쫙쫙 갖다 먹어서 여기를 계속 찰랑찰랑하게 보습감을 유지해주는데 얘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랐잖아요. 흡수력이 정말 관건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끈적이고 이제 땀 많이 나고 이런 거 싫으시잖아요. 이런 계절에 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쇼핑에서 계속 지금 매진을 치고 매진 횡률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성까지도 좋잖아요. 얘 임상이 어떠신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꼭 써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 두꺼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성분도 좋은데 넣는 기술력까지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안에는 뭐 바리오 콜라겐이라든지 일명 피부 단백질 펩타이드 성분도 8종으로 강화. 해외 특허 탄력 성분에 에코서트 인증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물부터가 그런데 이너스킨 워터라고 해서 몸 안에 있는 물이랑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성분인데 부드럽게 봐줘요. 15% 그득하게. 그럼 이 좋은 성분들을 어떻게 흡수를 시킬까. 특허받은 마이크로 복합 캡슐로 하나하나 쌉니다. 잘게 쪽에서 하나하나 쌓아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슈퍼 업그레이드된 시즌3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연 언니가 바른 부위부위별로 고민에 도움을 주는 150시간의 피부 보습, 건조함 해결해 드리고요. 멜라닌 감소 다크스쿨 미백 관리에 목주름, 눈꺼풀 탄력, 처진 개선, 눈가주름, 팔자주름, 앞면 리프팅, 볼 탄력까지. 저거 다? 얼굴이 생긴 주름은 다? 제대로 시원하게 부위부위별로 도움을 드리는데 더 세밀하게 그 주름의 깊이와 면적과 개수까지 개선에 도움을 주대요. 놀랍죠.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만 옅어졌으면 이거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정말 꼭꼭 찍어서 탄력도, 진피치밀도, 피부 두께, 장벽방화, 피부결까지 이렇게 많고요. 기미 잡티 피부 투명도로 한 번 더. 자, 토탈 안티에이집입니다. 이 결과치를 여러 개를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크림 하나로 TV홈 쇼핑에서 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최다의 임상을 이 아이크림 하나로 누르시는 거예요. 아이크림이 비싸기도 하지만 아껴서 쫀쫀하게 눈가 탄력만 우리가 위해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크림으로 얼굴 전체를 다 발라서 흡수를 시킨다고 생각 한 번 해보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얼굴에 다 바르지? 내가 있는 15ml, 20ml, 보통 20ml, 15ml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크림이.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바르겠어요. 근데 여배우들은 정말 주름을 피하기 위해서 피부가 늙는 노화방지를 위해서 아이크림을 발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여배우가 발랐던 그 아이크림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아이크림이 의자가 내려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크림이 훨씬 임상도 많고 정말 훨씬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다른 아이크림으로 얼굴 전체를 바른다고 물론 탄력이나 수분력은 좋겠죠. 눈꼬리나 입꼬리나 목주름이나 얼굴 전체 리프팅이나 눈가 주름의 개수나 아니면 팔자 주름의 깊이나 이마 주름의 면적이나 이런 거 좋아지지 않게, 좋아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만나시는 리얼 아이크림 뿌페이스 시즌3로 얼굴 전체를 관리하셔야 그 임상을 다 누리시는 겁니다. 현재 CF에서 보시는 동일한 제품이고요. 방송 중에 오시면 4개에 4개를 더해서 8개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이것도 매장에서 현재 판매되는 이대점 아시죠? 명동점? 2만원씩 해요. 10ml짜리 3개를 더해서 11개의 지금 아이크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렸을 때 저희 매진이 얼마나 됐다고요? 21회 연속 매진이 됐다고요. 최대 용량이고요. 베스트 앰플까지 2종을 조건 없이 다 드릴 거예요. 콜라겐과 히알로닉 앰플, 베스트 앰플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가져가시고 프라임 쿠션까지 2개 용량 조건 없이 드리고요. AHC 마스크팩까지. 요즘 이 마스크팩 인기가 너무 많아요. 마스크팩 하나에 28g의 앰플 한 병이 들어있다고 하는 한 박스 무조건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 분까지 드리니까요. 적 туда 토마토 Cloud 에